지난달 치러진 2019학년도 수능 성적표가 오늘 학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올해 수능이 어려웠던 만큼 변별력이 커지면서 꼼꼼한 입시 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 보도에 이화연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수능 성적표를 받습니다. 점수를 확인한 순간, 기대와 실망이 엇갈립니다. 불수능이라고 불릴 만큼 어려웠던 올해 수능. 특히 난이도가 역대 가장 높았던 국어 성적이 정시 당락의 변수입니다. 어려운 시험으로 변별력이 커진 만큼 상위권 학생들은 소신 지원을, 중위권은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지원대학의 과목별 가중치와 표준 점수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유리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16일 정시 지원 전략 입시 설명회를 열고, 전주와 익산, 군산에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 상담실도 열 계획입니다. 수시 합격자 발표는 오는 14일까지며, 정시 모집원서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시작돼 대학별로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됩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